아 아니? 상점 위치 진짜 꼴배기 싫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心松心松 亲人 역시 신성이야 써지 백분열 무지개 나 좋은데 눈 괴라미드까지 상황이 너무 좋다 하지만 디펙트라면 이 좋은 상황에서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나 내려오면 알 수 있어 냉정함 하나 더 재활용 재활용 있으면 정말 추억했네 신성 신성 뭐하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냉정함 계속 나와 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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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시네 아이고 아이고 혹시 못 먹고 갈까봐 배달 도와주네 흠 무지개 아까 허허 치키 치키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잡업 잡으려면 힐을 하는 게 낫겠네 포즈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진작에 먹었어야 돼 반짝반짝 이를 하려고 다 주어처렀 반짝반짝 그래서 다 이른를 humor Plane 디펙트는 가릴 처지가 아닌가? 디펙트 주제에 편식을 하려고 하다니 뭐 때려야되지? 약폴 걸리마 인마 24딜 밖에 안나오잖아 약폴 걸려가지구 아이아몬드 아이아몬드 볼 수도 있지 이럴 순 없는거야 깜짝이야 애프티엘 애프티엘 지금 겁나 세 디펙트 운동해가지고 님이 왜 공격햄? 킹썬가슬기야 역시 킹썬가슬기야 엘리트 더 없나요? 하루종일이라도 잡을 수 있어 몰루프에서 찰싹이라도 나오면 괜찮겠네 잡을 수 있어 좀 더 없으면 좋겠네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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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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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표작은 최고야 이펙트로 밥 말아먹고 이펙트로 샤워하고 은돌님 15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주의 태양 계모 형 축정기 세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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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하하 ~~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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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허브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뭐 아무튼 별 상관없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펙트가 일제사격을 내게서 지운 적이 있다 우리는 그날을 3일절이라 부르고 매년 기억한다 아... 아 안돼! 왜 이렇게 셈? 일제사격 현장터까 소는 눈보다 빠르기 때문에 체력 저렇게 많은데 죽을 줄 몰랐지 근데 일발장전 일발장전 아니? 빈성이 저패라고 일제사격 일제사격 거짓말 거짓말 돈이 없어서 20m 소스 거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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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 하면 stro 아 저 서 어 밀짚모자란 디펙트라 겁나 약하네. 앗. 앗. 앗 앗 이거 탐색 2장의 얼눈인데 이렇게 낮은거는 그냥 재수가 지지리도 없었구만 아 겁나 세네 까카야 괜찮니? 근데 넙서야 때린거 아냐 오맨 얼눈틱 고민이 좀 되시겠군요 편향은 있어야 되니까 편향은 있어야 되니까 편향은 있어야 되니까 편향은 없었구 편향은 없었구만 좋아 편향은 없었고 편향은 없었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자사격 겁나 쎄네. 일자사격 겁나 쎄네. 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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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쎄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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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해하지 마세요. 일자격은 일본 제국에게 사격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고식도 사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Immma죠. 오천이백오십이 디군 왜 약을 먹는거지 약하니깐 오천이백 오십이 디펙트군 어? 밀밀 맹점하마나 더 이야 핵분열은 좀 늦게 꼽히네 근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중과로인데 디펙트 너무 좋아 오늘은 완성. 나나보 디펙트 더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셔. 나 중과로님 중과로님 저희 집 금붕어가 아픈데 디펙트 한 판 더 보는 게 소원이래요. 유유 저희 금붕어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세요. 새 거 사세요. 아니 불타는 거 봐. 세팅 어렵게 빨라. 체력 10 이하로 남길 수가 있나. 냉기를 일단 좀 빼내야 되나. 뺄 수가 없는데 냉장고 안 받아서 이 디펙트가 맞을 수 있을까요. 90 80, 90, 80, 92 90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52, 44, 96 92 댄 맞으면 어느새 예에에에 만세의 운명은 사실 디펙트가 게틀벨을 집었기 때문이다. 미션 3공 나태웅 리모 서동호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체력 12화로 남기고 클리어. 힘든 싸움이 없다. 체력 12화로 남기고 클리어. 체력 12초 감사합니다.